내 몸에 찰떡같이 편한 그립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1분 레슨 김혜원 프로입니다. 지금 잡고 계시는 그립 편하신가요? 편안하게 그립 잡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. 먼저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주시고 팔을 축 늘어뜨려주세요. 이때 리드하는 쪽 팔,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기준 왼팔이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. 이 왼손등 모양 그대로 그립을 잡아주세요. 오른손은 이 왼손에 평행할 수 있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 왼손 모양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이유는요. 이 편한 포지션에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 때에도 이 포지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인데요. 만약에 거리를 너무 멀리 내보내고 싶은 욕심에 그립을 자꾸 비틀어서 잡게 된다면 임팩트 때 이 편한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헤드페이스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편한 왼손등 포지션으로 잡아주시면 그만큼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. 자, 편안한 왼손등 모양 확인하시고 그대로 잡아주신 다음 오른손만 받쳐주시고 그대로 스윙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아주 정교한 샷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. 편한 그립으로 편하게 스윙하고 공도 편안하게 날아갈 수 있게끔 연습해보세요. 편한 그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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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